이제 신랑 고천재 군과 신부 노지영 양은 일과 친척과 내빈을 모신 자리에서 평생 구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겠습니까? 네! 네, 굳게 맹세했습니다.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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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알겠지만 저희는 똑순입니다, 똑순이, 현대판 똑순이, 제가 그려울 정도로 똑순이 나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